주인공 다...케... 니가... 왜 여기에... 워! 알파 시그널이 지속돼있어요! 이브! 저건 알파 네이티브야! 이브! 그럴리가...없어... 그럴리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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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흐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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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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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음...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꼭 놈을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말겠어. 이런 과언은 반복된 사난다. 방금... 뭐라고? 어, 아니야. 우선은 레부하로 갈 준비를 하자. 떠날 준비가 되면 아직 들어와줘. 이 내용은 레몬을 보면 그렇게 즉, 놀라는데, 버전을 활용했다는 소를 견뎌? 이봐, 괜찮아? 여기, 이 장난감들은 다 어떻게 된 거고 모조리 망가져서는 나한테 간섭하지마 다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쟤 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좀 진정해, 제이드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니가, 니가 뭔데? 니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이브, 강하 부대원이야 뭐, 그게 지금 무슨 자격이 되진 않겠지만 천사? 이젠 천사까지 날 비웃으러 오는 건가?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나한텐 동생이 있었지 하늘이 무너질 때 마더스피어가 무심하시게 나는 살고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 난 늘 그 아이의 메모리스틱을 품고 숨어 지냈고 그러다 자이온이란 데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나서 대사막을 횡단할 때 메모리스틱을 보호할 요리함으로 곰 인형을 하나 주어다 메모리스틱을 쑤셔봐가 들고 다녔는데 네이티브의 공격을 받을 때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지 그놈의 인형은 그대로 모래폭풍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고 그건... 여기서 스캐빈저들한테 같은 인형을 사드리고 사드리고 또 사드렸어 이 개 같은 꼴이 보여? 몇십 몇백 개를 뒤져도 제이드 그 아이가 나오질 않아 다 끝장이라고 난 벌을 받는 거야 제이드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미쳤지 인형 따위에 왜 그걸 쳐넣어서는 대사막 모래폭풍 인형이라 그러고 보니 나도 같은 인형을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 대사막 지하 매트릭스 일레븐의 은신처에서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겠어? 소용없어 이건 다 벌이야 마더스피어가 내린 벌일지 다른 신이 내린 벌일지 모르겠지만 grues업이 존하던 ender 생명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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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님, 어서오세요. 노추안 빠짐은 그래도 종종 와주시네요. 네 노래가 있으면 뭐, 노추안들 괜찮지 않겠어? 그, 그럴까요? 아, 이브님. 가시는 길에 슬쩍 수가 있는 쪽을 봐주고 가시면 뭐, 이제 어련히 처신 자라지 않을까? 네, 농담이었어요. 농담 같지 않았나 보네요. 아, 이브님. 아, 이브님. 아, 이브님. 다섯 일어났다. , 이렇게, 이렇게이면 하시는 것도 υ раз우 Insurance To me. 아, 이브. 보물을 못 줘, 못 줘요.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야 해. 우리 보물을 지켜야 해. 천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카야. 고물상 일은 어때? 덕분에, 그럭저럭. 언니만 빨리 돌아와주면 좋을 텐데요. 저... 천사님!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 그게... 그러니까... 요즘 자주 찾아와주시고 고마운 분인데, 염치 없이 또 부탁드릴 일이... 말해봐. 저번에 구해주신 트렁크가 있던 장소도 위험했지만,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 해서요. 언니 이야기가 하고 싶은 모양이네. 네, 언니랑 대사막 북쪽 지역을 탐사할 때, 웬 무서운 괴물한테 습격을 당했고, 저흰 흩어져서 도망쳐야 했어요. 전 흙먼지를 헤치며 자이온으로 돌아왔죠. 그 후로는 만대장님의 명령으로 대사막엔 갈 수 없게 됐어요. 천사님! 언니는 살아있어요. 거기 고립되어 있을 뿐이라구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거기서... 언니를 데려와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카야, 그건... 좋아. 대사막 북쪽 지역이라고 했지. 네, 천사님! 덕분에 언니랑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천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카야. 고물상 일은 어때? 덕분에 그럭저럭. 언니만 빨리 돌아와주면 좋을텐데요. 엄중하게 꼴야. 천사님을 глаз에게 머리띠, 롯데, 개의 속도! 천사님과 같은 1956 유행, 천사님의 사이도 Schulter. 천사님을 남자님을 모으세요. 천사님을 맞은것 같은 느낌의 이브를 만들고, 천사님은 없습니다. 천사님은 맞은 물이 터뜨려. 천사님을 믿어, 천사님을 맞은 물에 맞은 물에复. 아.. 1패 2패 4패 3패 1패 5패 2패 5패 그렇죠. 그럼 천사님, 힘써서 물건을 확보해둘게요. 고마워, 카야. 고맙습니다. 고마워, 카야. 이렇게 잘 맞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원하는 게 뭐야, 록사님? 이게 뭐요? 썩 괜찮은 물건이지? 감시포탑이란 녀석이야. 이걸 좀 복원해보려고 해. 네가 이런 위험한 변기를 갖게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위험한 변기지. 적의 손에 있을 때라면 말이야. 하지만 자연에서 이혼할 수 있다면 든든한 방어수단이 되어줄 것 같지 않아? 물론 이게 정말 필요한 건 파수되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자기한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까 해. 거부할 수 없어? 누구 마음대로? 까칠하시네. 이건 시민들의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 레어한 바디코어를 걸겠다고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겠지? 뭐라고? 그걸 어디서... 진정해, 진정. 내 방식 알잖아? 대사막에서 외딴 지역으로 멀리 나가면 아주 위험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통제를 잃어버린 감시포탑 말이야. 파괴하고 내장된 알고리즘 칩셋을 가져와. 그걸로 이걸 복원할 거야. 너라면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일이겠지, 천사. 좋아. 이건 자윤 시민들을 위한 일이야. 네 돈벌이 따위엔 아무 관심 없어. 딜. 이게 바로 윈윈이지? 록산넬. 천사. 네가 또 이 중이야. 미치자. 난 그 옆에서 빛이 있네. 그런 이상한 칭찬이나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무서워라. 그래서 용돈이? 그래, 가려고? 나는 재밌었어. 우리 고객님도 만족하셨을까? 그런 걸로 해둘게. 잘 있어. 뭐지? 잠시만요. merk. Luckuell. уть. 끝. 배고약. 배고約. desc sigu. 나af에서 trading. 할인더. Тут. 나af. takie independent. indaaf. 이게 누구신가 후미진 내 가게를 다 들쑤시고 전사 늘 말하지만 당신한테 팔 물건은 없다니까 잠깐만 맞아 그래 맞아 당신은 전사잖아 아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멍청하게 뭐 뭐야 당신 이 거지 소굴 같은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않아 글쎄 자원 자원 맞아 그리고 자원 중에서도 에너지야 우리 시민들이 도시에서 에너지를 축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건수를 올려서 거기서 자기 몫을 챙기는 건데 본론만 말해주겠어? 대사막에 옛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말이야 이름이 하이퍼 튜브였나? 여튼 거긴 우리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함부로 발을 들였다간 절대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거기엔 분명 뭔가가 있어 퓨전셀이나 하이퍼셀 같은 에너지원도 운송 중이었을 거고 천사 당신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하이퍼 튜브에서 보물을 건져오는 거야 당신은 나를 돕고 난 당신을 돕고 우리가 자연을 돕고 좋은 게 좋은 일이지 좋은 게 좋은 일?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야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사...인가? 당신은 잘 모르겠지 뭐든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설칠 수 있는 거야 나도 혼자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늘 의심해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런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난 동료를 다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죄인이야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해 벼락을 뿜어내는 네이티브에게 장난감처럼 한 명씩 몽락당하던 동료들 원정이니 저 눈이 그때 나한테 그딴 건 안중에도 없었어 폐허 그늘에 숨어있다가 대장이 시가를 끄시는 동안 자이온로 도망쳤지 난 비겁한 놈이고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는 병신이야 쓰레기라고 그만 네이티브와 관련된 일이면 그냥 들어넘길 수 없지 원정을 갔던 지역이 어디야? 대사막에 매몰된 폐허라는 곳이야 모래폭풍이 휩싸인 끔찍한 지역이지 알겠어 애도 안 보이는 공원 왜요? 저번에 그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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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하...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겠지. 하지만... 오아시스로 가다가 네이티브의 먹이가 되느니 그게 나을까? 하... 어쩌면 좋지? 이봐.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돼. 무슨 일이야? 하... 천사님! 꼴사나온 모습... 죄송합니다. 정말 뛰어내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데? 천사님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뭐? 사... 사랑? 저는... 정말로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린 서로에게 의지해 어목한 시기를 견뎠죠. 하지만... 사막을 가로질러 자이언으로 오던 중 네이티브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이는... 저를 감싸다가 그만... 아... 그이의 시체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어쩔 수 없잖아. 혼자라도 살아남아야지. 아...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 속에 오래 방치돼 있었다면... 메모리 스틱이 망가졌을지 몰라. 그건 상관없어요. 기억을 이을 수 없더라도... 그이의 흔적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오아시스에서 찾아볼게. 하... 정말요? 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주시면... 저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진 마. 이브!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물론이죠. 무려... 타키 디바이스의 커스터마이징을 맞췄거든요. 이제 타키의 무기와 스킬들을 일부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곤 생각 못했어. 대단해, 릴리! 타키도 보고 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야. 히히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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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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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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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